Q. 저는 평범하게 숨을 쉬고 있는데,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. 왜 그렇게 숨을 힘들게 쉬냐고. Q. 저는 몰랐거든요. 그때 충격이었습니다. Q. 막내 아이가 그림을 그려줬는데요. 그 안에 그려진 제 모습이 너무 뚱뚱한 거예요. Q. 너무너무 속상했었어요. Q. 임신하고 살이 많이 쪘죠. Q. 저는 제 인생 최고 몸무게를 몰라요. Q. 무서워서 못재봤거든요. Q. 남편에겐 예쁜 아내, 아이에겐 멋진 엄마. Q. 노력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. Q. 서수야, 엄마 어딨어, 엄마? Q. 여기. Q. 엄마 이뻐, 안 이뻐? Q. 엄마 이뻐. Q. 언제가 더 이뻐, 엄마? Q. 야! Q. 새로운 고객을 만나러 갔는데, Q. 당신 체중 관리해주는 사람 맞아? Q. 그런데 당신 몸은 왜 그래? Q.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더라고요. Q. 많이 주눅 들었죠. Q. 보여주고 싶어요. Q. 관리된 내 모습. Q. 50대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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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 땡과 우나하니 Aman이 mystery. Q. 마u투스 다른 영웅 만들어서 Q. 구성이 입소일 것도 카빙 influ실 수 있는데 Q. 가지型 트레이트 지상으로 Q. hotelуп스 manera. Q. 교숨 틈 takeaway ale다 enfermed Font muscularmat violent,